멜론의 범레저 네, 경기 시작됐습니다 콩두가 불러, MVP 가려줍니다 아래쪽도 아래쪽이고 이게 신예를 노리는 건데 내 gosh 좀 쏠쨔 와... 진짜 고급! 너무 잘 4화까지 저 잡았어요 포삐가 저 잡았어요 이런식으로 완벽합니다. 이건 파고 밀자 국어가! 투자가 과하게 했는데 방금 어차피 잡았고 그레이브즈가 세기 세요 그레이브즈 세기 셉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어 잡는데 투자가 심각할 정도로 과했어요 궁을 애쉬 궁 카시 궁을 다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거에 나눠서 썼다면 퍼바딩 역시 퍼바딩 난을테면 컷! 코콜 타올라 쫄깃 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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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진짜 아이클도 박포빈으로 가자. 날 죽이든가! 뒤집지 안하나요? 자, 루키원도 잠깐! 펀치가 펀치가 펀치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거예요. 펀치! 펀치! 잠깐, 잠깐! 우와! 아시아 금고! 드디어! 드디어 마무리! 이 세트 승리를! 세트 연패! 이 안타까운 스코어부터 깨내는 공급이란! GG! 이 안타까운 스코어로 이 안타까운 스코어로 감사합니다.